저희들 중에서 1인 MC를 뽑아볼까요? 오 좋아요 어떻게 뽑아요? 매력 발산을 해야죠? 그러면 이런 거는 또 10초 매력 발산하고 와따시와 테일 데스 형 니하오 워슈 테일 이게 뭐예요? 나 저번에 이거 한국만 했는데요 이거 뺏긴 느낌이지 왜? 이제 시작했어요 이 자신입니다 아직 안생겼으면 너무 좋아요 매력 발산 매력 발산 매력 발산 싫어? 해찬군이 먼저 보여주세요 여러분 저쪽 봐봐요 리더십이 있는 막내 해찬입니다 이거 섹시 르킹 섹시 르킹 보여주세요 오피 오피 여기 여기 안 나와 여기 안 나와 오케이 오케이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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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에 잔이아 그바네 와 이거 간다 간다 이거 슬로우 해주셔야 돼요 이거 일단 여기 막내 라인이기 때문에 좀 큐트하게 준비했어요 오 마크 큐 약간 에어탭인데 이게 마크가 직접 큐트를 오케이 오케이 마크는 핫 댓글에 마크야 뭐하는 거야 한 번 더 하자 마크 한 번 더 하자 마크는 핫 다른 걸 다른 걸 다른 걸 한 번 더 마크는 핫 아 하나 한 번 더 하나 한 번 더 아이 귀여워 어 마크는 핫 어 하나 한 번 더 하나 하나 잘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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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정이 보여주세요 오 좋아요 좋아요 저 제프리? 제프리 네 이렇게 제프리 와 유쿠니 오 기대됩니다 오 기대됩니다 오 기대됩니다 오 기대됩니다 오 이거 이따가 비용 축하하기 전 짜잔 오 오 아냐 귀여워 파이어트 파이어트 매력이라기보다 그냥 워 워 워 워 워 워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이거다 오 와 이거 아니에요 형 이거 아무래도 오늘 정해진 것 같은데 네 MC는 당장해져 네 재력을 보셨는데 네 재력이에요 재력 아 이 목걸이 보이시죠 네 이렇게 저희 멤버들의 매력 발산이 끝났는데요 댓글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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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했어? 네? 안 했어 제가 왜 왜 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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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진짜 매력이 없어요 아니 매력이 있어 왜 뭐여 그냥 여기서 만들고 가는거죠 만들고 가는거죠 만들고 가는거죠 네 귀여운 뭘 해요? 너의 매력이 귀여운 면 진짜 스웩이 있게 해도 되나 스웩이게요? 역시 역시 1일 MC는 NCT에서 가장 재미있는 태용이죠 네 축하합니다 네 좋아요 네 축하합니다 파상이에요 감사합니다